299분의 중수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님들 사장님들은 원망과 비난보다는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래를 위한 선택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 선언하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더 많이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꼼꼼히 챙기고 더 대담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감동쟁이로 너무나 활기찬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다같이 승리합시다. 299분의 중수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님들 사장님들은 원망과 비난보다는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래를 위한 선택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 선언하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님의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지지 선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더 많이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꼼꼼히 챙기고 더 대담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이루어서 함께 사는 것은 상생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좋고 다른 쪽은 나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런 틀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생은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상생을 위협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민주당은 그래도 상생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 편이었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과는 함께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책의 흐름에서 저희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약자들을 더 많이 도와드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상생의 그런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요통법 상생법 제정을 추도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지원을 벌써 여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32만 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 1인당 300만 원씩을 일률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특권회동자 등께도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부족하지만 일단 받아주시고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함께 사는 상생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그런 판단으로 지지선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이번 대선 승리하고 보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근심 덜하는 그런 사회로 가도록 더욱더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자체나지대본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 한국경제가 수출 대기업이 잘하곤 있지만 그것이 위험할 때 내수경제가 활성화돼 우리 중소기업 중소원 사는 것이고 고용되는 분들이 사는 것이고 그래야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농자체나지대본 못지않게 상자체나지대본이라는 말을 감회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없이 어떻게 한국경제가 굴러간단 말이니까 그런데 그동안 특히 보수적인 정보가 들었을수록 오로지 재벌 대기업과 수출 대기업에만 목매다는 그런 편향의 경제, 편향의 정치, 편향의 정책을 해서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중에 가불 문제도 하나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복합 쇼핑몰 같은 대형마트들의 행포도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들만을 위한 정책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생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치의 관점은 늘 사기형제 약자에게, 서민에게, 중소기업에게 중소상공인에서부터 불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를 그동안 우리 민주당 지도관,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님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같은 분들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그동안 수업수 많은 지지선언을 보았지만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희망적인 지지선언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생 시민단체들도 오로지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과 함께 뇌수경제 활성화, 풀뿌리경제 발전, 그래서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몰아치고 이재명 후보와 또 민주당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장업자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로 너무나 활기찬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다같이 승리합시다.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위한 선거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능력있고 경험있는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설 도정을 책임지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이용사업자, 임차 상인들의 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을 폈고 지역사람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백은족,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섭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